네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공무원 면접을 가르치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면접 중에서도 특히 국가직 면접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직 면접 평가가 있어요. 그럼 2024 국가직 면접 평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의 가나다라마의 다섯 가지 평가 방식으로 공무원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다섯 가지 평가 방식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평가가 되었던 평가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올드한 평가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최근 기조까지 행정도요. 그냥 일반 서류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세대 변화도 일어나고 있죠. MZ세대가 유입되면서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요. 또 유연한 조직 문화를 선호하면서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니라 유연한 조직 문화를 선호하게 되면서 요즘 이 트렌드에 맞는 요즘 시대적 흐름에 맞는 평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지를 하면서 2024년부터 네 가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직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네 가지 평가 방식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면접관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팀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공공기관 타 부처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과 열정입니다. 아무리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어야 내가 업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을 보는 게 바로 두 번째 평가 요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창의와 혁신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이냐? 다양한 어떤 관점과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네 번째로는 바로 윤리와 책임입니다. 빠질 수 없겠죠? 공직자로서 꼭 갖춰야 되는 어떤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국가직에서 지원자를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평가 방식을 꼭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모르면 손해보는 2024 국가직 면접 트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024 국가직 면접 트렌드 바로 뭘까요? 컬처 핏입니다. 컬처 핏이 뭐예요? 문화에 맞는 핏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공직에 어울리는 핏, 역량을 갖고 있는 지원과 공직 조직에 맞는 역량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직에 어울리는 핏의 조건은 무엇인가? 네 가지 조건이 될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소통과 공감입니다. 이 소통과 공감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사실 이 소통과 공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인관계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팀 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기관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근에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가 국토부 공무원 그리고 도로교통 공단의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 그리고 경찰청 이 세 기관이 협업을 해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기관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처와 함께 일을 할 때 얼마만큼의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직에서 선호하는 인재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개인 소통이에요. 아무래도 본인을 잘 알아야지 업무 수행을 할 때 잘 업무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본인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지 업무에서 한계를 느끼거나 좌절감을 겪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스스로와의 어떤 소통 능력 본인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직에서 선호하는 인재 채용은 바로 헌신과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내 업무에 헌신하는 일을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채용한다라는 건데 나의 일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끈기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지원자는 국가에 대한 헌신 직무에 대한 헌신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고 있는 지원자구나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와 혁신이에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MZ세대가 공직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경직된 조직문화 수직적인 어떤 상하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퇴사율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MZ세대와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그들이 현재 조직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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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다가 나온 게 뭐다? 리버스 멘토링이다. 이런 것처럼 리버스 멘토링이 뭐냐면 MZ사원과 조금 사무관들이 서로 각각의 위치를 나누어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고민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업무 개선을 위한 어떤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바로 창의적인 어떤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능력과 사고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죠. 공직자라면 무조건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바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지원자인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 작년에도 1980년대부터 꾸준히 강조됐던 건데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가. 면접에서는 보통 공직가치를 기반으로 공직가치에 관련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4 국가직 면접 트렌드는 바로 이 네 가지의 컬처핏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겠다. 이게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합격 받는 국가직 면접 답변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면접에서는 크게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고 해요. 블라인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지 않겠다. 즉 쉽게 말해서 학벌을 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 나이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지원자를 평가하겠다라는 게 공무원의 블라인드 면접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면접을 보는 수험생들도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력. 학력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무엇은 얘기하면 되고 안 되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 학과는 괜찮다.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왜? 경영학과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과를 나왔는지 워딩 표현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는 얘기하면 안 되다. 저는 SNU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약자도 안 돼요. 약자 보면은 이 대학교 어디 대학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서울대학교잖아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면서 이런 거 안 돼요. 대학교 명은 절대적으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공무원 면접에서는 감점 사유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경영 및 사회 경험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일단은 내가 잠깐의 회사 생활의 경험이 있고 이렇더라도 내가 일을 했던 기관명은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관명이 어필되면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은행의 어떤 산업 분야는 어디예요. 바로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분야는 오픈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담당했던 역할과 부서명까지는 괜찮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케팅 팀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오케이. 괜찮다 이거죠. 세 번째 자격증 어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격증은 실제로 우리가 가산점의 어떤 사유가 되기도 하고 면접관님께서 면접장에서 어떤 가산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충분히 어필해도 됩니다. 네 번째 가족의 직업은 밝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 공직자로 현업에 계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저희 부모님께서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기획재정부에 계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점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의 직업은 언급하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공직자이신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면 지인 중에 혹은 가족 중에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 이 정도 워딩은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가족 중에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나인지 언니인지 오빠인지 동생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외삼촌인지 고모인지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럴 때는 워딩을 좀 폭넓게 추상적으로 쓰는 게 좋죠. 출신지 안 됩니다. 성남시민이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연고지. 나이도 언급 불가입니다. 나이도 언급하면 안 돼요. 굳이 나이까지 어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종교하고 정치적 견해 이런 거 안 돼요. 그런데 수험생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게 공직자로서의 영향을 어필을 해야 된다 보니까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제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종교는 어필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에서 벽화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럼 뭘 얘기하면 돼? 제가 벽화봉사활동을 하면서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교회에서 벽화봉사활동을 하며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고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수강생이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근데 제가 외국으로 해외봉사로 나갔는데 그때 약간 선교활동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 봉사활동인데 선교활동이잖아요. 그럼 이거 얘기 못하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제가 수강생의 질문을 듣고 외국 가서 선교활동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메인은 선교활동이었는데 약간 영어 교육 봉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활동 빼버리고 영어 교육 봉사한 거 맞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이러더니 맞네 맞네 뭐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는 유연하게 좀 갑시다. 어떻게 유연하게? 추상적으로 좀 폭넓게 가거나 직원명을 얘기하지 않고 분야를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정치라든지 종교적 이런 어떤 워딩이 좀 겹칠 때는 그 부분만 똑 떼어서 겹치지 않는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 감점 맞으면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